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불때는 부엌이 있네요. 울타리가 나무로 잘되어 있습니다. 방 세 칸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쪽 편에 창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지붕도 잘 되어 있네요. 빈마당 모습이에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이쪽 편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담한 시골집이네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